자 호재의 친구들 오늘은요 해외에서 굉장히 요즘 핫한 무섭게 생긴 소닉이라는 영상을 볼 건데요 과연 소닉 얼마나 무서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원래 제가 이제 소닉 EX이나 굉장히 여러가지를 진행을 해봤었는데 솔직히 좀 무섭게 생기긴 했지만 막 그렇게까지 에이 막 무서워서 오줌살 것 같아 이런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무서운 소닉은 거의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무서울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갑시다 렛츠 고 자 첫번째 영상입니다 어 과연 얼마나 무서울지 보도록 하죠 뭐야 이게? 뭐야 이게 소닉이라고요? 뭐야? 와 진짜 역대급이긴 하네 와 진짜 생긴거는? 역대급 인정 자 이번엔 두번째 영상인데요 카오스라는 제목이고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소닉이 이렇게 무섭게 생길 수가 있구나 아 이제 역대급은 인정합니다 진짜 굉장히 소름 돋게 생겼어요 뭐야? 자 이번에는 대체 무슨 영상일까요? 오오 자 약간 옛날 tv 배경으로 어 무슨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어 소닉은 뭐 위험하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말도 안되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크기다 라고 하네요 자 아까 봤던거죠 이거는? 오 깜짝이야 약간 설명하는건가 이거는? 자 한번 볼까요? 와 오 아까보다 확실히 좀 밝아서 보기 편한데 잠시만 입이 하나 둘 셋 넷개 그리고 여기 사람이 떨어지는데요? 이 반에서 사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 사람들 비명소리 뭐야 오우 우와 뭐야 너클이죠 와우 진짜 역대급 소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건 와 어떻게 소닉을 이렇게까지 무섭게 그릴 수 있는지 진짜 대박이고 그리고 이거 뭐죠 어? 여기서 무슨 손이 보이거든요 자 이거 지금 보시면은 어 이거 이 손 뭐야? 뭐야? 자 이거 천천히 한번 볼까요? 재생속도를 0.25로 해서 오? 보셨어요? 헐 이스터에게까지 발견하는 지노 센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저희가 아까 봤던 소닉 공포 영상을 올리신 분의 영상인데 어 이 영상 또한 굉장히 어 조회수가 높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과연 또 얼마나 무서운 소닉을 보여줄지 바로 한번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에 약간 소닉 게임 배경이네요 야 어렸을 때 소닉 진짜 많이 했는데 어 뭐야 뭐야? 우와 오 대박이다 고마워 어? 하이 테일러? 테일즈? 저 말이 없습니다 말을 걸어도 모임? 님 뒤에 소닉이요 님 뒤에 소닉이 쏘 약간 이 애니메이션 같은 배경의 레전드인데? 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도망치는 것 같습니다 워 워 도망쳐 허헉 흠 흠 공폐 소리 뭐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, 결국 잡힌거 같거든요 지금? 팔이 묶여있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워킹 뭐야? 뭐야? 어? 자, 무슨 보석이 있구요? 일곱개 더 슈퍼 데이 아유 올리 허프 뭐야? 지금 너클이 소닉한테 먹힌거 같거든요 그냥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는 진짜 구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구독해야 되고 진짜 다음 영상도 매우 기대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닉 관련된 또 굉장히 소름붙고 무서운 영상들을 봤는데 와 진짜 역대급이었습니다 레전드다